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유 균아야! 왜 그렇게 안와? 잘 안왔어 여기 온다 이래 왔다 왔어? 여기 온다 오자 아파? 얼굴이 좀 어저께 콜라랑 사이드랑 섞어 먹었더니 속이 시려서 으이구, 으이구,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났어 잔소리 하지마 나 어저께 엄마한테 혼났거든 몰랐다고 꼬르륵 너 뭐 먹을래?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알았어, 따라와 알겠어 아아 Bye 아아 다시 와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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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장국집이잖아 숙소릴 때 먹는거야 들어가자 사장님 사장님 아 예 너희들 길이 왔니? 정말 저희 집집이 오면 안돼요? 맞아 그래 들어가려 가자 사장님 사장님 나 먹었다고? 잠깐만 기다려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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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한좀 주세요 네 메뉴 저기 있는데 진희야 어? 난 뭐 먹을래? 콩나물국 밖에 안먹어 먹을래? 그그 참스럽기는 어? 그럼 콩나물국 두개 둘까요? 조 Nay 천천히 천천히 잡고 손 손 짱 손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샷 using 으으으으으으음...잘 먹었다 야 너 어떻게 칡덩어리를 먹냐? 게가요가 되게 음이 맹세 왜? 맛있습니다 알겠다 도와돼 칡덩어리를 먹고 먹어볼게 진짜 지가움네 벌레 벌레 어루니까 어떻게 솜씨짱을 다 먹어? 어? 응 다음에는 더티페이다. 더티페이 이거 뭐야? 혹시 더티페이를 잘못 얘기한거 아니니? 아저씨 연구가 나왔어. 그것도 수석처럼. 아저씨, 더티페이 아니세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